이곳이 바로 그 전설의 스카이시티잇 상전하окой 짱채곤새 잘 характер 왕권이여 오늘도 콜러니 서바이벌인데요 오늘은 좀 색다른 컨텐츠를 진행해보려고 팁니다 바로 멀티서버텀업 여러분 콜러니 서바이벌이 멀티가 된다는 사실 알려 올라온 걸 알고 계신가요? 자 이 서버는 제가 그냥 돌아다니다가 하나 마음에 들어서 한번 들어가 봤는데 자 스폰포인트가 이렇게 되어있고 어 건축물들이 아름답게 펼쳐져있습니다 야 이거 타워 되게 잘 만들었다 쓰읍 나도 감지탑을 이렇게 만들었어야 했는데 흐흐흫 제가 건축을 잘하는 것 같았는데 여기가 보니까 건축 와우 와우 웰컴 투 콜로니 엠파이어 여기가 콜로니 엠파이어라는 서버거든요 이야.. 장난 아니네 여기 무서운 점이야 여러분 이 게임은 마인크래프트처럼 막 이렇게 복사부채넣기가 되는게 아니라 진짜 이거 한 땀 한 땀 손으로 하나하나 다 해야돼요 흐흐흫 하튼 이 서버를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탐험을 해보는 그런 컨텐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거 한번 보러갈까요? 되게 멋있게 생겼네 이야..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마무시한 크기의 압도가 되고 있습니다 와.. 피라미드를 거꾸로 해놓은 것 같아요 그죠? 여기 빨간 그 빨간 널빤질을 하고 중간중간에 횃불러가지고 이렇게 불을 밝혔구나 자 이 맞닿는 곳에 뭐가 있을까야 이거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나? 뭐지? 아니 이만큼 파는 것도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아시죠? 야 안쪽에는 어 안쪽은 완전 텅텅 비었고 와.. 이게 뭐야 아래로 한번 내려가볼까? 위는 올라가고 싶은데 위는 못 올라가게 되어있는 것 같구요 그지? 어.. 뻥 뚫려있네 뻥 뚫려있어 한번 내려가보죠 밑에는 어떻게 되어있나? 여기로 내려가면 되겠지? 똑똑 똑똑 똑똑똑똑똑똑 똑똑 똑똑 아무것도 없네? 아무것도 없을리가 없는데? 아 그렇지 역시 여기 이렇게 어 광산 광산도 이렇게 만들어놨구나 어? 비밀통로인가? 이건 뭐지? 주위는 뭔가 상당히 엄청난거를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방도 있구요 이 방은 뭘까? 그리고 여기는 왜 수풀로 덮어놓은거지? 이유가 뭘까? 왜 이걸 숨겨놨을까? 왜 이걸 숨겨놨을까? 이건 어디로 통하는 통로일까? 이 수풀의 정체는 여긴가? 아 이쯤 되는거 같애 그지? 어 여기로 이제 길을 내려고 했다가 실패한거 같애요 그렇구만 별다른 숨겨진 장치가 없었네요 와 저건 뭐지? 밤이라서 잘 안보이는데 오오 점점 로딩됩니다 뭐야? 우와 이게 제가 진짜로 만들려고 했던 그 궁극적인 에 하늘정원 하늘도시 헤에에에에 쩐다 저기로 한번 가보자 우와 어 어 뭐야 뭐야 아 나 함정에 빠진건가? 아 아 뭐야 나 좀비처럼 함정에 빠진거야?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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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다리 조심해라 발 조심해라 발 빠질수도 있다 야 아 좀비들이 미로로 오도록 진짜 똑똑하다 저는 벽을 세워서 미로로 만들어갖고 되게 공간을 많이 차지했잖아요 이 친구는 땅을 밑으로 파가지고 해결을 했네 진짜 똑똑하다 이렇게 해야지 오늘 좀 마른거를 배워갑니다 그죠? 오 아주 좋아 자 물이 있고 물 가운데 이렇게 집을 지어놨네요 이것도 이쁘다 저는 배를 지어놨잖아요 배 짓는거 말고 이렇게 물 물 위에다가 집 짓는 것도 되게 이쁜데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나중에 와아아아 브라보 브라보 스카이시티 한번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진짜 멋있다 와아아아 이게 사람으로 사람이 만든 집입니까 이게? 사람이 만든 도시야? 대박인데? 자 실례합니다 아무도 없나요? 네 아무도 없으신거 같아요 들어가볼까? 계단이 있었겠지? 떨어지지 않게 잘 만들었네요 올라가자 올라가자 또 올라가자 스카이시티로 렛츠거아 언제까지 올라가야해? 허허 야 손가락 아파 나다왔따 오오오 사회한 곳이야 이 곳이 바로 그 전설의 스카이시티야 야 이게 지금 높이가 어느정도야? 오마이갓 이게 뭐야 이게 말해 스카이시티? 대박인데요? 와 마을을 한눈에 볼 수 있네 짱이다 어 이거 옆에 뭐지 이거? 이거 뭐야 이거 반제의 세상에 나오는 그거 아니야? 싸우롬? 야 여기 진짜 여러분 역시 전세계에는 진짜 혼모노들이 많습니다 진짜 덕후들이 너무 많아 어떻게 여기까지 건축을 할 생각을 했지? 이거 일일이 다 놓은거 아니야? 한 땀 한 땀 다 아 너무 아름다운데? 이 위에다가도 이렇게 농사짓구요 그래 하늘정원은 이렇게 만들어야지 어 애들 일어났다 아 애들 밤이라서 없었구나 여기는 애들 숙소인가보다 자 여기다 한번 들어가보죠 자 숙소는 이렇게 어 벽돌블럭으로 되어있는데 야 이거 재료도 엄청 들었겠는데? 어 여기 사람들 있네? 어 아 얘 숙소랑 일하는 곳이랑 통합을 시켜놨구나 야아 저기도 뭐 또 만들고 있어 하하하하 야 이거 떨어지면 죽는거 아니야 만들다가 말이 되나? 이거 어떻게 사람이 하나하나씩 만들었지? 너무 넓어 이거 어떻게 다 만들었지? 내가 모르는 그런게 있나? 어떻게 이거 조립을 했지? 와아 여기도 집이 있구요 야 낮에 보니까 저 사우롬타워 진짜 대박인데? 진짜 멋있는데 이거? 풀밭을 다 갈아버렸어 흑밭이야 이거 야 우리 한번 여기 스카이시티에 내려가서 여기서 뛰어내리면 죽겠죠? 에에 뛰어내리는거 안되는거 같고 내려가서 한번 가봅시다 프리베이스 아 프리베이스 공짜로 여기 쓸 수 있는 기지라고 괜찮은데? 근데 우리는 지금 프리베이스가 중요한게 아니고 사우롬타워를 보러가야되요 사우롬타워 사우롬타워말고 다른 기지를 보게 되는거 같은데? 이건 무슨 기지지? 야 얘도 진짜 로가다 장난 아니었겠다 미로고소? 이거 다 미로야? 아 보통 다 이렇게 하나보네 미로를 귀인이 없고 그냥 뉴비들 쓰라고 만들어놓은거 같애 어우 너무 친절한 서버 사람들 이거봐 다 비어져있잖아 이야 이 친절한 사람들 어? 우와아 여기도 넓어 그지 이게 성안의 성안의 성이에요 이것도 넓어 대박이야 와 사람들 정말 노가다를 잘하는 것 같아요 내가 건축 잘한다고 막 자뻑할만한게 아니었구만 너무 잘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거 지는데 얼마나 걸렸을까? 여러분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요 이거 지는데? 나는 이거 한 3일 넘게 걸렸을 것 같아 하루종일 해가지고 말이 돼야 이게? 마지막으로 난 원래 사우론타워를 꼭 내 두 눈으로 봐야겠어 너무 궁금해 사우론타워를 보러가겠습니다 사우론타워가 어디있을까요? 보이지 않아 아직도 어디로 가야돼? 잘 못한대요 이 주변에 아무것도 없네 여기 또 무슨 마을이야? 어? 스카이 스카이 시티잖아 뭐지? 길을 잘못 들은 것 같은데? 저거였나? 저건갑다 야 나 완전 반대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완전 뺑 돌아갔잖아 이거네 이거 사우론타워맞네 야아 해가 다 지네요 아침에 구경을 해야되겠죠? 일단은 아침올때까지 좀 기다리죠 예 실례합니다 반갑습니다 계세요 버ts 이거는 입구가 없나? 이 타워는 그렇지 입구가 없는거같아요 오오오 전혀 입구가 없었구나 알수가 괜히 들어왔잖아 완전 낚었네 허오 완전 입구있는줄 알았는데 여기도 올라갈수도 방법이 없네요 계단을 만들다만건지 아니면 부지어 버린건지 뭐 going 알수가 알수가 저 괜히 들어온거같습니다. 저 나갈게요. 저 그럼 실례했습니다. 나가겠습니다. 예. 이거 말고도 굉장히 좀 많은 맵들이 있는거 같아요. 그쵸? 어우 저 위에 저것도 모르고 나 너무 궁금해. 저 집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저희가 다음번에 한번 탐험을 해보도록 합시다. 오늘은 이제 우리 스카이시티와 기타 등등 다른 도시를 본걸로 일단 만족을 하고요. 다음번에 또 시간이 될 때 다시 서버 접속해서 여기 나머지 건물들을 싹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 콜로니 서바이벌 콜로니 엠파이어 서버를 한번 탐험해봤습니다. 어때요 여러분 재미있으셨나요? 구독 버튼 누르고 알람버튼 눌러야 다음번 컨텐츠 가장 먼저 받아볼 수 있다는 사실 아시시오? 그럼 과일은 다음번에 새로운 컨텐츠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지. 친구들!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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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